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1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 실거래 내역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을까요?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거래 절벽 속에서도 3억 원 이하 아파트의 거래 비중인 48%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가의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규제나 자금 부담이 덜하면서 저평가 물건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 함께 제시가 됐는데요. 시장 상황, 이런 시장 분위기 반영한 날짜 정보를 가득 모아놨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요. 출발해보도록 하죠. 실전부동산 고고! 금요일의 문은 2분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UNS 하우징에서 신경철 부대표가 나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료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077-6357번으로 남겨주시고요. 부대표님께서 오리무중이 부동산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 도와주신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이죠? 작년에 현상들을 살펴보고 올해는 어떻게 부동산이 전망이 될 것인가를 예측해보는 게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 부동산은 많이 뛰었어요. 반면에 지방에 있는 주택가격들은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서울 집값이 2008년 이후에 가장 높게 상승을 한 반면에 10년간 하락이 없었던 지방의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하락을 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거에 대한 원인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방의 집값이 하락을 했을까를 살펴보면요. 지역 산업의 침체가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산업 시설들이 자동차라든가 조선이라든가 그밖에 제조업체들이 지방에 많이 포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수출이 잘 되지 않다가 보니까 경기 자체가 죽었고 그래서 주택시장에도 침체가 같이 찾아온 것 같아요. 다음에 주택 공급이 과잉으로 되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작년 상반기에만 7만 9천 세대가 지방에 공급이 되었는데 하반기에는 그 2배 정도 되는 14만이 넘는 주택이 공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세를 보아하니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건설업체도 밀어내기 형태의 청약을 밀어붙이다 보니까 주택 공급이 다소 과잉된 면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지방의 집값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각종 규제책들이 많이 쏟아졌는데 이런 것들을 원래 정부가 노렸던 거는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함이었었던 것일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지방의 집값을 더 잡아가는 효과가 되었다는 것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서울, 수도권은 왜 작년에 많이 상승을 했을까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텐데요. 멸실되는 주택, 그다음에 공급되는 주택들을 상계 처리를 해보니까 오히려 작년에 서울 안에 있는 주택들은 마이너스 공급이 되었다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많은 가격들이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그런데 15억, 17억 이렇게 하는 아파트들이 되게 오래된 아파트들이에요. 주차장도 별로 불편하고 그다음에 냉난방 오래됐으니까 그런데 요즘 지어지는 주택들은 건축 규제도 많이 강화되었고 그다음에 건축법도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새 주택에 정말 들어가서 살고 싶은 마음들이 누구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득 수준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오래된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새로운 주택에 대한 선호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되었다.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정부가 잡고 싶었던 대출 규제, 세금 규제, 금리 인상을 통한 이자 부담 이런 것들이 원래는 서울을 집값을 잡기 위한 것들이 오히려 지방에 더 많은 악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정부가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에 대한 공급책들 이런 것들도 도대체 뭘 시사하는 바가 있을까를 살펴보게 되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서울에 있는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가지고 서울의 집값을 좀 안정화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였다면 지금 3기 신도시가 들어온 것들을 보면 다 서울 인근이에요. 하남, 과천, 남양주, 계양 이런 것들은 서울에서 30분 이내로 다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핵을 그대로 놓고 서울이 좀 더 확대된 것이 아닌가 지방으로 이전해가지고 혁신도시를 만들고 기업도시를 만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핵을 놓고 이것들을 도로, GTX를 통한 교통망을 연결시켜가지고 좀 더 도시가 확대된 것이 아닌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거 도대체 지방 포기한 건가? 이런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서울에 많이 올랐고 지방에 많이 떨어졌는데 작년에 올해는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좀 더 심화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투자해야 되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문점이 남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법 공개할게요. 화면에 주목해 주세요. 먼저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 공개합니다. 듣고 싶으시다면 유재성, 신경철, 신규철 강사가 진행하는 특강 참석해 보세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강남구청역 3번 출구 투썸 빌딩 참여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서울 중심권 소액투자 특강에 대해 듣고 싶다면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강남구청역 3번 출구 투썸 빌딩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문의는 02077-6357번으로 받을게요. 본격적으로 현장도 가보겠습니다. 주목하시는 첫 번째 지역 공개합니다.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오피스텔로 와 봤습니다. 위치는 9호선 등촌력에서 도구 3분 거리. 2020년 8월 중공 예정으로 15층 건물 가운데 7층에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7천만 원, 전세시 보증금 2억 5천 5백만 원, 이를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예상되고요. 월세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9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8천 9백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6,100만 원 예상됩니다. 오늘도 다양한 지역, 다양한 부동산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로 골라본 곳, 어떤 입지 여건, 어떤 호재를 반영하고 있을까요? 네, 등촌동에 시작되는 매물인데요. 황금노선이라고 부동산에, 9호선에 있는 등촌역에서 걸어서 3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9호선이 왜 부동산의 황금노선일까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교통이 풀려졌다, 이런 개념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9호선이 어디를 지나가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김포, 마곡, 당산, 여의도, 강남 4구를 다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강동까지 연결되는 이런 위치를 있어요. 교통이 단순히 편리해진 게 아니라, 그 중심 업무지구에 있는 많은 일자리들이 이 등촌료로 흡수될 수 있다는 이런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고 앞으로도 주변이 개발되면서 잠재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워지는 마곡, 총 상주 인구가 16만 5천 명으로 예상이 되어지는 지구인데요. 여기에 바로 인근에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마곡이 판교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판교랑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판교보다 크기가 두 배가량 더 크고요. 그다음에 판교가 중소기업 유지의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다고 하면 이 마곡은요. 대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어떤 기업이 예를 들면 롯데, LG, 기타 이런 많은 대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살 수 있는 세입자의 수준이, 급여 수준이 좀 높은 그런 질 좋은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길 하나를 바로 건너면 행정구역상 바로 목동이 되겠습니다. 이 목동은 교육도시라고도 유명해진 도시고요. 올해 되게 들썩였던 곳이거든요. 재건축 30년 안을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다 넘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너무 부동산까지 급등하다 보니까 40년으로 좀 늘려놓은 바람에 착간 주춤한 추세이긴 하지만 이 목동도 재건축이 될 거라는 것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인근에 이런 개발 의자가 있다. 그다음에 바로 옆에 보면 또 여의도 국제 업무 주구가 있습니다. 여기 또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보다 미래가 더욱더 기대가 되어지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는 월드컵 대교가 있죠. 여기를 딱 건너가게 되면 바로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있고 그다음에 이곳을 연결해서 지나가다 보면 바로 신촌과 홍대까지 접근성이 매우 좋아지는 그런 입지에 있겠다. 이번에 발표된 3기 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에도 많은 일자리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 계양, 김포공항, 마곡, 목동, 여의도, 상암까지 많은 주변의 개발 호재와 그다음에 정부 개발 사업들이 포진되어 있는 구호선에 있는 매물이라는 것들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금색이어서 구호선을 황금노선이나 하나? 이렇게 싶으셨겠지만 가치나 쓰임이 많아서 황금노선이라고 불린다는 그런 애칭 설명까지 들어봤고요. 가지고 오신 정보는 구호선 등촌역에서 도 3분 거리에 있습니다. 건물은 어떻게 지어질까요? 일단 시기적인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2020년 8월에 중공될 예정이고요. 총 2개의 큰 높은 빌딩으로 지어지게 되는데요. 지상 15층까지 2개의 건물로 지어지는 총 252세대 대단지 건물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땅이 중공업 쪽에 있다가 보니까 비싼 땅에 있으니까 건물이 빽빽해가 지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지만 여기는 건물과 건물과의 동간 거리가 무려 32m나 되기 때문에 막힌 곳이 전혀 없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바로 집 인근에 공원이 설치가 돼요. 기부채 납판 것들로 공원을 조성하게 되는데 우리 집 앞에 바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 2개의 투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의도라든가 상암이라든가 목동이라든가 이런 곳에 있는 아파트는 10억을 훌쩍 넘은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다 이런 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의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소형의 대체 수요가 될 수 있다는 게 이 오피스텔의 장점이 되겠고요.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에 풀옵션이 다 장착되어 있는 그런 편리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동간 거리에도 신경을 썼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옆동이 이웃집같이 그렇게 가까이 보이는 곳이 아니라 프라이빗한 것까지 함께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과연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을까요? 저는 가격을 어떠한 기준으로 삼았을 때 경쟁력이 있냐 없냐 이거를 보게 되는데 주변에 있는 매물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보통 매매가가 3억 정도 되었을 때는 보통 월세를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여기는 매매가가 2억 7천만 원입니다. 전세가가 2억 5천 5백만 원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투자할 때는 1,500만 원이면 투자 가능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월세는 보증금 2천에 90만 원의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형성되었다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